채민지, O.M.G 민지씨, 와 저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분들 컴백 정말 기다렸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 신곡 발매와 함께 바로 뮤직뱅크로 달려와 주셨더라고요 네, 자 그럼 어떤 분들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리 안녕하세요, 투마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네,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백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투마로우바이투게더가 9개월 만에 이름의 장 템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이번 신곡 슈가 러시 라이드 소개 부탁드려요 네, 타이틀곡 슈가 러시 라이드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리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곡입니다 네,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달콤한 유혹에 가장 약하신가요? 저는 역시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친구가 참 유혹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저를 계속 유혹하더라고요 잘생겼어, 그 친구 네, 저는 이제 촬영 전날에 야식이 땡길 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또 은행장 두 분의 답변도 궁금한데요 저는요, 저는 돈가스를 좋아해가지고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최민 씨, 돈가스 드실래요? 어, 좋아요 어, 같이 가시죠! 한 번 하시는 걸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지 씨는요? 음, 저는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건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분들의 퍼포먼스죠 아, 맞죠, 맞죠 스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가 포인트 안무로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는 김미 슈가 댄스가 아니라 부시 댄스라고 부끄러운 시옥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어, 시옥피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돌리는 안무 맞아요 같이 따라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5, 6, 7, 8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give me 오, 너무 잘하십니다 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너무 좋은 안무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수빈 씨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 뭔가요? 네, 수빈 씨께서 은행장이셨을 때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아,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맞는데 수빈 씨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 또 오늘 이제 MC 두 분이 되게 귀염 깜찍한 분들이시니까 네 나는 실수해도 괜찮음, 나는 귀여우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편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나는 귀여우니까 아, 귀여워 귀여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분들의 컴백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새해를 맞아 뮤직뱅크를 위해 선물 같은 무대를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위클리가 준비한 깜짝 스페셜 무대 즐겨보시죠 다같이 슬퍼하지마 No, no, no 문제가 아냐 No, no, no konnte 재밌는 거 참고 Sofia 텃 noticias 베란 코브 훌륭 MY 서울 곤 감사합니다.